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내지 않았어. 시벌련아 뒤질래? 좋아 지금부터 갈게. 에? 나랑 만나고 싶잖아? 잠도 깼으니까. 아니. 오지 말아줘. 너 이싱련아 적당히 해라. 이제 됐어. 너 존나 제멋대로네. 제멋대로 아냐. 뭐 됐어. 그럼 살자. 잠깐. 응. 왜 바로 끊으려고 하는 거야? 너 진심으로 빡친다. 뭔가 재밌는 이야기 해줘. 부닥렸나! 난 지금부터 잘거야. 용건 없으면 이제 끊는다. 용건이 없으면 전화를 하잔. 그럼 잘까. 응. 지금 마리사의 방 앞에 있어. 메리씨냐? 에 진짜? 들어왔어 마리사. 원하는 것 gleich음.